내년 초부터 미국에서 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아스피린이나 소화제처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식품의약청 FDA는 프랑스 제약업체 HRA 파마가 만든 피임약 오필에 대해서 처방전 없는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전 피임약이 판매되도록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오필은 내년 1분기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데웨이드의 결정을 뒤집은 뒤 낙태를 금지하는 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